작가님께서 정치비평 정치평론 중단을 선언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시게 되면 중단했던 정치평론을 재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작년 4월 총선 끝나던 날 앞으로 좀 안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때 사고도 좀 있었고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그랬는데 한 1년 반 넘게 좀 쉬고 나니까 다시 이제 기운도 좀 나고 본격 재개로 이해를 한 번도 되는 겁니까? 본격 재개는 아니고 저는 글 쓰는 사람이니까 그 일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기회가 있을 때는 또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유시민 작가를 모시고 이재명을 말한다라는 예고를 올렸더니 막 언론이 엄청난 관심사를 보이면서 보도가 나오기로 한 tv하고도 대선 때 정치평론을 하는 걸로 계약을 맺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네요. 맞는 거고요. 그거는 그 방송국에서 공개를 해야 제가 얘기를 하지.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건 맞아요. 서로 관련이 없는 온갖 이슈들이 다 뒤엉겨서 진행되고 있어서 어떤 한 단어로 이번 대선의 성격이나 이런 걸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라고 딱 꼬집어서 이번 대선은 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 인간으로서 보면 생존자죠. 그러니까 대학에 진학을 함으로써 그걸 빠져나왔는데 공부를 한 이유도 생존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를 죽지 않고 건너온 생존자예요. 상당히 살벌한 정치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는 점이 이제 방점을 찍으시는 거고. 그게요. 진짜 문제가 심각하게 있으면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한 6년간의 소년노동자의 생활에서 또 생존했던 거는 빨리 일을 배우고 거기서 좀이라도 나은 환경에 가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머리를 많이 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존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 들어와서도 실제로 문제가 심각한 게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 사람이 이런저런 작은 오류들은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투롭게 할 만큼의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사람 같다. 그러면 두 번째 발전 도상인을 꼽으셨는데 발전 도상국은 제가 들어봤는데 발전 도상인은 뭡니까 나라만 발전 도상국 발전해가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개인도 발전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한 인간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볼 때 완성형이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들 87년 민주화 이후에 보면 대부분 완성형 대통령들이요. 발전 도상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더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무엇 때문에 어떤 가치를 위해서 저 정책을 하고 있느냐를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현안이 되고 있는 과제들을 바로 들고 나와서 자기 나름의 해법을 밀고 나가요. 이게 과제 중심형 또는 귀납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게 예전의 민주당 계열의 정치 지도자들과 철학적으로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고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금 세 가지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지금 작가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23살에 사법시험을 합격을 하고 26살에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자기 자란 동네로 가서 남은 들한테 500만 원씩 두 분한테 구워 가지고 그중에 한 분이 조영래 변호사던데 고인이 되셨지만 그렇게 해서 문 열고 그리고 노동상담하고 시민운동하고 이런 코스가 제 관념으로는 저는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했다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생존에 대한 강력한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있고 적어도 변호사가 될 때까지는 그리고 주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다음에 학습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적응해가면서 생존을 해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생존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분투했던 그 시절에 자기가 가졌던 소망들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시장이 되고 나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곧바로 그 문제에 되든단 말이에요. 이게 성장과정과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일을 잘 해낸 것은 학습 능력과 관계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도지사로 이렇게 권한을 더 크게 가지면서 이렇게 더 두드러지게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일을 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핵심에 있는 것은 학습 능력이에요. 학습 능력. 여러 면에서. 그냥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구체적 과제에 천착하면서 그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철학적으로 정당한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본 다음에 오케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철학적으로 정당해 필요해 그러면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민주당 경선 때 닭 잘 잡는다고 소 잘 잡냐 그런 얘기들이 한 번 있었잖아요. 경쟁후보 진양에서 나온 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 캠프에 어떤 분이 반응하기를 닭이라도 제대로 잡아봤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저는 정치 비평을 안 할 때였으니까 혼자 집에 앉아 가지고 작업실에서 글 쓰다가 말고 뉴스 이렇게 보고 나면 제가 이제 빈 활에 화살도 채우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팅팅 쏘죠. 이걸 왜 이렇게 반응을 하냐. 큰 칼 주면 소도 잘 잡는다.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성남시장이라는 건 동물 보호하는 분들은 또 화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옛날 속담이니까 닭 잡는 칼이에요. 닭 잡는 칼. 성남시장이라는 자리는. 권한이 작아요. 닭을 잘 잡았어요.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자리 정도면 돼지 잡는 칼 정도는 되죠. 돼지를 잘 잡았어요. 야 저 친구 보니까 칼을 좀 더 큰 걸 주니까 큰 것도 잘 잡는데 그럼 큰 칼 주면 소도 잘 잡을까 이렇게 해서 뽑아준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요 경선 과정에서 이긴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게 있어요. 5년 전 경선에서 아슬아슬한 3등을 하고 나서 되게 오랫동안 정책 전문가들을 만나서 다방면에 걸친 공부를 했고요. 틈날 때마다 이렇게 정책 전문가들 교수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많이 만났어요. 부산 광주 대구 이런 데 제주 이런 데까지요. 그래서 이 매머드급 정책자문단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많이 찾아가서 경청한 결과거든요. 이제 정치평론을 하시니까 지금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아직은 윤석열 후보의 약세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은데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12월 중에 골든크로스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선대위의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걸러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작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측 전망 이런 건 안 하려고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이제 시작이고. 이제 시작이고. 이제 51대 49의 팽팽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11월에 왜 그렇게 여권의 트리플 약세가 있었냐. 그게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거는 제가 세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정치하는 분들은 다 알 텐데 뭔데요. 더 궁금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막 분석들 하고 난리치나 몰라. 뭔데요.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원인은 11월 첫째 주에 여론조사에서 반을 반영해서 후보를 뽑았잖아요. 국민의힘당이. 전화대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이다. 전화대기를 몇만 명이 하면요. 그 ars조사 응답률 3%짜리 이런 것들은 그냥 결과를 바꿔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론의 변동도 없었어요. 그렇게 분석하셨어요. 네. 그냥 진영 대결로 그냥 쭉 왔고 국민의힘 쪽은 윤석열 후보가 될 만한 이유가 또 있었겠죠.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될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 여론 지형이 그냥 온 거예요. 중간에 골짜기가 한 번 국민의힘 당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경선 때문에 깊게 골짜기가 파여 있었던 건데 그걸 분석을 하느라고 그렇게 뭐 때문에 떨어졌다 뭐 때문에 올랐다 저는 보면서 저게 다 뭔 말이야? 저 시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말아야지. 제대로 된 여론조사 기관이라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관계 설정. 단일화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설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고 어떻게 설정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여당 후보고 심상정 후보는 야당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끝이지 다를 논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일화 이야기는 명암도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냥 민주당은 자기 힘으로 이길 생각을 해야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심상정 요인은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 깔려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중요하든 안 하든. 그래요? 무슨 거에 나왔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얘기해야죠. 이재명 후보는 예전에 노무현 후보나 김대중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달라요. 김대중 후보만 하더라도 거의 30년 넘게 독재의 탄압을 받던 분이어서 사람들이 지지 안 하는 경우에도 채무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렇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계속 부산서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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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것 때문에 또 민주당 지지청에서 부채의식이 컸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그 문제와 연관해서 그런 정서들이 있었고 또 탄핵 국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분의 대통령은 저 후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느낌을 강하게 줬던 분들이세요. 이재명 후보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라는 정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저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지 몰라라는 정서를 일으키는 후보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라고 내가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느낌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뭐 해줄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로 지지하는 게 더 커요. 지금.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저 사람은 일을 잘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 같애라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일이 터져도 지지율이 안 빠져요. 정서적으로 깊게 그 애착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처음에 10% 정도 대선 후보로서 뜨기 시작했을 때 민주당 바깥에서 만들어둔 지지율이에요. 최초의 10%가.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으면서 한 5%가 다시 붙었고요. 그다음에 경선 들어가기 전에 이낙연 후보의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이 나오고 나서 다시 5%가 붙으면서 20%에 진입을 했거든요. 이분이 지지율이 만들어진 과정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전통적인 민주당과는 달라요. 그래서 애착관계도 지지자와의 애착관계도 과거 대통령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서적으로 깊게 애착관계가 형성됐다기보다는 약간의 주고받는 관계 비슷해요. 쉽게 하면 그 이전이 부채감이나 당위감이라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기대감이다. 기대감이에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거야 이거요. 캠프 사람 아니에요. 지지는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는 이재명 후보가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요. 그 차원에서. 그거야 유권자로서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 애당초 이 특별교육의 컨셉이 그런 거니까. 그런 거예요? 전혀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는 이유 이거니까 기본 컨셉이. 그렇구나. 괜히 올 때 부담감 되게 많이 가지고 완전. 전혀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책에 관해서 어저께 서울대 경제학부에 가서 또 일문일답도 하고 강연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모든 면에서 저하고 판단이 같은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개인적인 견해를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자리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쟁점에서는 판단이 다른 점들이 있긴 하지만 대화가 되는 사람이다 정말. 대개 쓴소리 해달라고 해서 대개 쓴소리를 하면 다시는 연락 안 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쓴소리 해달라고 함부로 쓴소리 하면 안 돼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 쓴소리 되게 했더니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더라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게 되게 모질게 제가 얘기를 해도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연락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잘 안 삐진다 이런 거죠. 아니 안 삐진다 문제가 아니고 제가 틀린 얘기했으면 저를 끊어야 하죠.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 수용을 한다.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ți'ν